원주 문막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달 1일에 정식 개장하고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문막 생활체육시설은 인조잔디 축구장 1면과 풋살구장 2면, 농구장 1면과 물놀이장, 걷기 트랙 등을 갖추고 있으며 야간 조명도 설치돼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였습니다. 체육시설의 경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물놀이장은 7, 8월에만 운영할 예정입니다.